오늘은 산에 관한 글자입니다. 재작년 많이 아는데 재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.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래전에 홀로 되시고 몇 년 전부터 매일매일 경로당에 출석체크를 하시는데요. 아버지 오늘 기분 되게 좋으신가 봐요. 그런데 아침부터 어딜 가시려고 그렇게 꽃단장을 하신대요. 나가 가긴 어딜 가갔어. 경로당이나 가는 거지. 그러니까 경로당 가시는데 뭘 그렇게 신경 쓰고 가시냐고요 아버지. 생전 안 입으셔도 양복바지를 다 꺼내 입으시고. 그거 저 결혼할 때 맞추신 양복바지 아니에요? 웬일이래. 한 번은 안 입으시더니. 야 그럼 너는 애비가 막 후질근하게 입고 다니면 좋거냐? 어디 가서 애비가 볼품없이 걸고 다니면 좋겠냐고. 그런 사짐. 그런 게 아니고요 아버지. 요즘 너무 외모에 신경을 쓰셔서 하는 얘기입니다. 마음 풀세요 아버지. 그래? 네. 그럼 마음 풀텐 게 아버지 남방 하나 사주라. 예? 남방이요? 네. 아버지 근데 남방 같은 거 잘 안 입으시잖아요. 안 입는 게 어딨어. 입으면 입는 거지. 깔끔하고 지적으로 보이는 남방이 필요한 게 나랑 백화점 좀 가자고. 네 알겠습니다. 아버지가 이토록 외모에 신경 쓰는 이유는 네 그렇습니다. 짐작 가시죠. 가지. 경로당에는 삼이자 선생님을 꼭 빼다 닮은 이쁜이 할머니가 계셨습니다. 인기가 웬만한 걸그룹은 저리 가라 할 정도였어요. 에이. 아따. 영순 씨 벌써 나오셨어요? 네. 이제 나오세요. 근데 오늘 뭐가 좀 달라 보이는데요. 아따. 뭐가 좀 달라 보여요? 네. 머리 좀 저 이대팔로 싹 넘겨봤는데. 맞네. 머리를 싹 넘기셨구나. 아따. 역시 우리 영순 씨. 그 눈썰미 하나는 그냥 짱이란 게. 아니 잘하는 짓이다. 잘하는 짓이야. 뭐가. 뭐가 또 쭛쭛쭈요? 야 인마. 내일 모레면 팔순 잘 치할 노인네가 머리를 뭐 이대팔로 넘겨. 제비도 아니고 영순 씨. 이런 인간한테 속아넘어가면 안 돼요. 뭐라고? 제비라고라고라거라. 야 홍가. 왜? 너 말 다 했어? 부럽다면 부럽으면 부럽다고 할 것이지. 지금 영순 씨가 나한테 관심 가진 게 질투해가지고 괜히 시비 거는 거지 너. 나가 뭘 줄 알고 이놈아. 하이고. 가두 씨가 지금. 너 뭐라는 거야. 질투? 나가 이대팔 머리에 질투를 한다고? 하이구야 지나가는 까마귀가 다 웃겄다. 고렇게 바람든 머리가 나처럼 점잖은 스타일에 비교가 될 것 같냐. 뭐라고? 바람든 머리? 그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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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 왜 그러세요. 두 분 다 멋지세요. 아이고. 그려. 네. 이렇게 이뿐이 할머님을 두고 간혹 할아버지 사이에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곤 했는데요.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날 한 분은 아버지가 시내 쪽을 걸어가고 있는데 벤치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춥다고 하자 남학생이 뭔가를 잔뜩 삼아서 여학생 겉옷 속에 뭔가를 다닥다닥 붙여주더래요. 그리고 여학생은 감동을 받았는지 너무 좋아하며 남학생 볼에 사정우 씨 뽀뽀를 날리더랍니다. 그 순간 아버지는 그래 저거예요 저거. 오케이 마리. 요거다 요거. 응. 싶으셨답니다. 그리고 며칠 후 그 남학생의 비법을 써먹을 날이 생겼습니다. 경로당에서 태백산 눈꽃 기차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죠. 역시나 삼이자 할머니 옆에는 할아버지들이 우글우글 할머니 옆자리를 두고 서로 앉겠다면서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. 야 강씨 넌 좀 비키지? 나아가 아침 제일 먼저 도착해서 기다린 자리여 내가 여기가. 아따 여기가 무슨 은행이여? 일찍 온 순서대로 번호표 뽑고 기다리게. 그냥 앉으면 장땡이지. 야 이 양심도 없는 강씨야. 나아가 여기 앉을 거라고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나왔다고 내가. 아 근데 그건 네 사정이고 여기 시방 일찍 온 순서대로 앉는다는 법이 있냐? 있어? 궁대에 먼저 앉은 놈이 임자지. 이런 이 학 그냥 날강도 같은 놈이게 이게 뭐야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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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 왜 그러세요? 아 이게 뭐라고 또 이렇게 싸우고 그러세요? 아 이게 뭐라니요. 요즘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. 그럼 딱 깔끔하게 영순씨가 그럼 결정해줘봐요. 옆에 누가 앉았으면 좋겠는지 영순씨가 딱 지목을 해줘봐요. 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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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순씨가 딱 지목하면 다른 소리를 못한게 그렇게 합시다. 아 제가요? 예예예 아이고 아 이건 너무 어려운데 저 그럼 가위바위보 하세요. 결국 아버지는 이쁜이 할머니의 옆자리를 결정짓는 운명의 가위바위보를 하게 됐는데. 자 가위바위보 일단 첫번째 판은 가위로 야 너 좀 한다 비겼구요 가위바위보 두번째 판도 주먹으로 비겼습니다. 그리고 세번째 판 가위바위보 와 이겼다 야 이게 뭐야 이겼다 야이씨 야이씨 그럼 지가 우리 김여사님 옆자리에 조금 안 컸습니다. 아 예 여기 앉으세요. 네 그렇게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아버지는 다른 할아버지들의 부러운 시선을 한몸에 받으면서 이쁜이 할머니 옆에 앉아서 갔는데요. 우리 열차 잠시 후 추전역에 도착합니다. 추전역은 해발 855미터로 국내 가장 높은 역이자 연평균기온이 가장 낮은 역이오니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. 아이고 이제 내릴 때가 됐나봐요. 김여사 잠깐 그 저 잠바 좀 벗어봐요. 왜요? 좀 이따 내리면 겁나게 추울텐데 내가 하루종일 아프리카에 있는 것 마냥 뜨끈뜨끈하게 해주란게 아버지는 이쁜이 할머니가 잠바를 벗자 등이고 옆구리고 이곳저곳에 회심의 물건을 붙이기 시작하셨습니다. 김여사 이것이 핫팩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붙이잖아요. 그러면 그냥 시베리아 추위도 끝도 없던게 아이고 그래요? 이렇게 내 생각을 해주고 고마워요. 말로만? 에? 지난번에 젊은 처자는 그 남자친구한테 이거 다 붙여준게 그냥 볼에 막 뽀뽀를 했다고 하던디 아 근데 좀 이상해요? 강연감님 에? 몸이 이상해요? 어떻게 이상한데요? 아이고 너무 뜨거워요. 아이고 벌써요? 아따 효과가 직빵이네? 아 나가 뭐라 그랬어요. 이것만 바르면 추위 끄떡 없을거라고 했잖아요. 야 이것이 뭔 냄새냐 이거? 김여사 쪼개서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뭔 냄새냐 이게? 냄새가 나긴 뭐가 난다 그려? 야 냄새가 나는디? 이거 뭐여 이거? 핫파스? 뭐여? 야 강씨야 너 지금 영순씨한테 핫파스를 붙인거여? 아휴 강연감님 제 몸이 이상해요. 아휴 너무 뜨거워요. 아버지가 이쁜이 할머님한테 붙여준 것은 핫팩이 아니라 핫파스였습니다. 핫팩을 사온다는게 핫파스를 잘못 사와서 할머니 온몸에 덕지덕지 붙여준 거였습니다. 당황한 이쁜이 할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큰 모습을 본 아버지 얼굴도 당황해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. 결국 아버지는 이쁜이 할머니의 옆자리를 다른 할아버지에게 뺏기고 말았는데요. 야 강씨야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지금? 너 시방 우리 영순씨한테 뭔 짓을 한거여? 나와 나와 나오라고. 영순씨 저기 일단 이 물 한잔 드시고 진정을 좀 해봐봐요. 핫 뜨거워 핫 뜨거워 핫 뜨거워 핫 뜨거워요. 결국 아버지는 이 사건 이후 경로당으로 가는 발길을 딱 끊으셨습니다. 물 파스만 봐도 그날의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지. 하 이런 파스가 있나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많이 아팠어. 이렇게 괴로워 하시곤 했는데요. 이쁜이 삼이자 할머니가 싱봉의 청자라고 하시더라고요. 혹시라도 이 사연을 듣고 계시다면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쁜이 미자 어르신 우리 아버지 이쁘게 봐주세요. 어르신을 향한 마음은 누구보다 핫 하시거든요. 네? 그럼 이참에 다시 경로당 나가 봐? 그래 강씨 야 너 안 나오니 심심하다 야. 핫 뜨거워 핫 뜨거워. 이야 진짜 그 할아버지들도 있잖아요. 80 넘으신 할머니 가운데 이쁜 할머니 찾는데요. 그럼. 그게. 아니 그리고 나이가 드시고 나서도 내가 외출을 몇 번을 하고 몇 번의 만남이 있고 이런 것이 건강.